2,900마일 4,640킬로미터를 4일동안 달려서 드디어 어젯밤 뉴욕 맨하탄에 도착했다. 어쭈비니님이 자세히 알려주신 덕분에 구글 어스를 프리즘 라이브로 녹화해서 영상을 만들었다. 언제나 많은 응원과 도움을 주시는 어쭈비니님 감사합니다. 오늘부터는 친구와 그녀의 아들과 함께 셋이서 마이애미까지 로드트립을 할 예정이다. 베트남에 살고 있는 친구와 작년에는 서부 로드트립을 하였고 올해는 동부 로드트립. 앞으로도 기회만 되면 많은 곳을 함께 여행할 친구와나 우리는 한다면 한다. 로드트립 첫날 맨하탄 타임즈스케어와 그 주변 그리고 저녁에는 라이온킹 공연을 볼 계획이다. 먼저 도착해 있던 친구는 이틀 동안 뉴욕 이것저것을 미리 둘러보았고 내일은 바로 이동을 할 계획이다. 나는 뉴욕은 이번까지 세 번째 방문이다. 우와 얼마만에 타보는 지하철인지 사실 미국에서는 버스도 안 타봤다. 지하철 내려서 지상으로 올라오니 제일 먼저 사방을 에워싼 빌딩숲이 나를 반긴다. 서부는 어느 곳이든 시야가 뻥 뚫려 있어서 이것 또한 신난다. 맨하탄 한복판에 내가 있다는 실감이 난다. 언제 와도 정신없고 복잡하고 사람 많은 타임즈스케어 거리 대낮에도 번쩍이는 전광판과 쏟아져 나오는 모든 소리들이 나를 흥분시킨다. 미국에서 가장 붐비는 거리 타임즈스케어 극장이 몰려있는 브로드웨이 이곳에서 우리도 그 중 유명한 뮤지컬 공연 라이언킹을 볼 계획이다. 정중한 코카콜라 광고 및 한눈에 들어오는 현대자동차 광고 우리는 긴 시간 이 거리를 활보하며 정신도 먹고 쇼핑도 하며 돌아다녔다. 쇼핑 중 친구가 뉴욕크시가 찍힌 스냅백을 하나 사주었다. 이 모자에 가는 곳마다 배치를 사서 붙일 계획이다. 라이언킹 공연 중인 윈스코프 극장 입구에서 모자를 쓰고 사진 한 장 찍어보았다. 바다 배치를 사서 붙일 수 없애자. 아아ㅏㅇ 아아ㅏㅇ 음 으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